등 다양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봄으로써 자신이 진정으로 뭐를 좋아하고 잘하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이 학교에서는 야구, 방송반, 토론 같은 다양한 체험사고 활동은 물론 수학, 과학, 통합영재학급을 운영해 교육의 수월성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역시 2학년인 이영연 학생도 방송반을 하면서 과학영재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들의 애들을 키워도 내 애가 어디에 어떤 재주가 있는지 그걸 다 파악하기는 힘들고 선생님들이 보면 얘는 어떤 면에서 우수성이 있는지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SBS와 교육개발원이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미래학교의 구성요소는 미래성과 수월성, 형평성, 다양성, 사회성입니다. 특히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교육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입시의 성공에서 입신, 양명하자는 획일적 기준과 목표에 의한 교육은 산업화 시대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미래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이번에 미래학교를 선정한 이들의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교 이때 서양 학생들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 창의적인 사고가 학교 내에서 굉장히 존중되고 인정되면서 어쨌든 그런 사고들이 우리가 유통될 수 있는,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대학 입시다던 틀에 보면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또 그런 것을 했다고 해도 그렇게 인정되지도 않고 따라서 단지 학업성취만 높으면 인정이 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래사회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에 학교들이 미래학교의 모습 중 다양성과 사회성 부분에서 앞서가는 교육을 하고 있다면 인천에 있는 혜성고등학교에서는 수월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100분짜리 토론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시간이 50분이 넘으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통념에 비하면 무척 긴 시간입니다. 100분 수업을 하는 이유는 50분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끼리 제대로 토론하기도 전에 수업이 끝나버려서 토론의 맥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교사 입장에서도 형식적인 토론 수업이 아니어서 만족감이 높습니다. 주입식으로 수업을 지금까지 저도 10년 넘게 해왔는데 사실은 이런 토론 수업에 대한 갇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분으로 수업시간이 올해 처음 바뀌면서 저도 토론을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고 그 속에서 애들한테도 저도 배우게 되고 이 학교는 1학년의 경우 10개 반을 16개 수준으로 나누어서 가르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알아듣든 말든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 눈높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자기 실력에 맞는 반으로 찾아가서 수업을 듣습니다. 다 다른 수준의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몰아놓고 수업을 하면 다 모르는 것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른데 질문을 하고 싶어도 친구들끼리 좀 눈치를 줄 수도 있고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이 좀 불편했어요. 보통 그냥 전체 반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밑의 수준이나 위 수준의 아이들이 사실은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슷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거기에 맞춰서 굳이 제가 아이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요. 이 학교 역시 교과 수업 외에 공사활동 관련 동아리 스포츠 관련 동아리 등 학생 한 명이 세계의 과외 활동을 하게 해서 사회성을 기르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이 치열한 입시 경쟁에 시달리면서 내 스펙 쌓기에만 치중하다 보니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나타내는 관계 지향성과 포용력을 보여주는 사회적 협력 지표 모두 OECD 국가를 포함하는 조사 대상 36개국 중 35위로 나온 겁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 학교 교육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스펙 쌓기의 일종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